베가스 프로그램 우리 기초과정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이 이어서 바로 곧바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트랙에서 클립을 이렇게 에디팅하고 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트랙에다가 이펙트를 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이펙트들은 잠시 이렇게 없애보겠습니다 물론 이 에펙트가 적용이 잠시 안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빼면 있긴 있는데 적용이 안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예 꺼줄게요 왜냐하면 클립에다가 클립에다가 각각 이펙트를 추가하는 것을 살펴볼 거거든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펙트를 트랙에다가 거는 게 아니고 지금 각 클립마다 클립 위에 보면 fx라고 또 이렇게 떠 있죠 이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에만 해당되는 플러그인을 체이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벌브를 에드 심플 딜레이를 에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클립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클립에만 실시간으로 이펙트를 걸어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김영희입니다 특정 플러그인들을 클립마다 전부 다 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클립마다 전부 다 따로따로 플러그인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는 리벌브 하나는 딜레이 마이크 테스트 딜레이 타임을 조금만 줄게요 마이크 테스트 김영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치 시프트 이런 걸 줘서 피치가 많은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김영희입니다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자유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김영희입니다 하나 둘 셋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클립에다가 이펙트를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의 왼쪽에 다시 가봅니다 여기 보면 뮤트가 있고 솔로가 있죠 네 이 오디오 트랙들은 굉장히 자유자재로 우리가 여러 트랙을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멀티 트랙 작업을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트랙을 동시에 놓고 작업할 수 있어요 밑에 배경음악 같은 걸 깔고 또 말소리를 녹음을 하고 이거 외에도 음향효과 같은 걸 갖다가 또 뭐 더 넣고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 작업을 이 멀티 트랙 작업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트랙 김영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트랙이 있을 때는 어떤 트랙을 뮤트하거나 어떤 트랙을 솔로로 듣거나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김영희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트랙마다 뮤트와 솔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디오 트랙의 볼륨을 엠벨로프 그리듯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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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으로 볼륨의 변화를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트랙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 어떤 트랙을 할 건지 선택을 한 다음 키보드의 V버튼을 눌러봅니다 V 키보드의 V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선이 하나 쫙 생겨요 가로로 조금 디테일한데요 이 선이 볼륨 변화값을 지정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볼륨을 줄이고 자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면 점이 찍어지거든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륨을 낮출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낮추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높이기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안녕입니다 하나 둘 셋 볼륨 변화 값을 우리가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V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이 뷰가 사라져요 보이진 않지만 근데 볼륨의 변화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대로 다 유지가 되죠 이렇게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보이고 안 보이고 왜냐하면 여기 화면이 조금 복잡하고 점이 이렇게 많이 찍혀있고 이러면 보기 싫을 수 있으니까 작업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잠시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펜 포지션입니다 왼쪽 오른쪽 볼륨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펜도 펜도 마찬가지로 조정할 수 있어요 펜은 빨간색 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빨간색 줄 빨간색 줄로 나오고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게 하기도 하고 왼쪽에서 소리가 나게도 하고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펜 포지션 값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 이게 큐미스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떨 때는 왼쪽에서 소리 나다가 오른쪽에서 소리 나게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녕입니다 하나 둘 셋 음악이 오른쪽으로 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엠벨로프 값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마찬가지로 P를 한 번 더 누르면 라인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 값은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더 유연하게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터치라는 거 있어요 그죠 트랙에 보면 터치를 눌러주면 안녕하세요 여기에 지금 볼륨 슬라이더랑 이게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재생을 하는 도중에 안녕하세요 마이크 월스토드 김형입니다 하나 둘 셋 재밌죠 물론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도 그 뒤에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을 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볼륨 조절을 또 더 할 수도 있어요 펜 조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마이크 김형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런 편집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집을 뭐 편집이 끝났든지 안 끝났든지 간에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만든 요 클립들이 한꺼번에 움직였으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그룹을 지어서 꼭 항상 같이 움직였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런걸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만들 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우리 키보드에 G 버튼을 이용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쭉 해준 다음에 동시에 선택을 하고 G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서로 묶여있다 라고 나오죠 그죠 얘를 선택을 하면 한꺼번에 다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룹 만든 것을 다시 그룹을 푸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U 누르면 키보드에 U를 눌러주면 언그룹 돼서 다시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놓는 게 좋겠죠 그룹하고 언그룹 GU 이렇게 다 같이 선택을 하고 그룹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방금 볼륨 변화 값을 입력해놨던 것과 함께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볼륨 변화 값 엠벨로프라고 그랬죠 그죠 엠벨로프를 같이 클립과 함께 같이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 밑에 이 툴바에 보면 툴바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락 엠벨로프 투 이벤트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엠벨로프 그래프를 이벤트에다가 락킹을 하는 겁니다 고정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버튼이 지금 현재 눌려져 있는데요 이 버튼이 만약에 안 눌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클립을 움직여도 엠벨로프 그래프가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눌러두면 같이 움직이게 돼요 이것도 알아 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오디오 트랙들을 정리를 이렇게 쭉 할 수가 있고 이펙트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랙은 거의 무제한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편집을 오디오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오른쪽 위에 마스터 라고 돼 있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리를 갖다가 막 올리고 내리고 했더니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떴죠 오버됐다는 얘기에요 소리가 아웃풋 미터에서 요런 것들을 또 방지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볼륨 조절을 항상 확인하면서 레벨을 봐야 되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어 플로드윈을 이용을 해서 소리가 오버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리미터를 여기다가 걸어둬서 이펙트 요거를 마스터 이펙트라고 그러고 마스터 채널 이라 그래요 마스터 아웃풋 채널 에다가 이펙트를 또 걸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VST 플러그인을 하나 걸어줄게요 알 알 컴프레서 라는 거예요 알 컴프레서 여기 있네요 알 컴프레서 스테레오 요걸 한번 걸어줘 볼게요 요런 거고요 제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마이크 마이크 김영희입니다 하나 둘 셋 요건 레이턴시가 조금 있긴 한데요 어쨌든 소리가 이제 오버되지는 않죠 그죠 요런 식으로 마스터 플러그인을 걸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아웃풋 때는 요거 잠깐 죽일게요 최종 아웃풋 되는 라인도 정해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저같은 경우에 1번 2번으로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죠 요거를 3번 4번으로 나가게 한다든지 5번 6번으로 나가게 한다든지 여러개 아웃풋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세팅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또한 메인 아웃도 당연히 오토메이션 세팅이 가능하겠죠 요런 것들을 전부다 다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디자인 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우리가 음악 트랙 도 있고 이펙트 트랙 도 있고 영상을 보면서 작업을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가지의 사운드를 종합적으로 막 디자인 해가면서 작업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은 굉장한 편리함과 강점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디오 부분은 요정도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외에 어 필요한 그런 얘기들은 추후에 또 시간을 만들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좀 짧지만 오디오 파트 요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베가스에서 비디오 트랙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살펴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비디오 트랙들은 조금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은 어 제가 오디오 편집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편리함 때문에 어 그래도 영상 편집에 특화되어 있는 그래도 네 영상 편집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영상 편집 쪽은 좀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우리가 영상 편집을 중점적으로 막 공부할 것은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좀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깊이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음악 만드는데 필요한 영상 편집 뭐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은 자기가 촬영한 것들 뭐 이런 걸 편집하고 조작하고 또 뭐 자막이나 이렇게 이펙팅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영상 편집 편으로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아멘